꾸는 이곳입니다. 우와! 새 거, 새 거, 새 거, 새 거. 진짜 그야말로 번쩍번쩍하네요. 우리 의뢰인의 인생도 블링블링하게. 앞으로 들어가시면 더 번쩍번쩍합니다. 아, 그래요? 우와! 뿌띠, 뿌띠. 공간감을 위해서 여기를 이제 틀었네. 오, 뭐야? 실링펜. 시스템하고 실링펜하고 같이 있네요. 오늘 실링펜 특집이에요. 오늘 의뢰인분이 실링펜을 원하셨나요? 오늘 실링펜 특집입니다. 오늘 프로펠러 많이 나오네. 여기 천장 보시면 매입등이 굉장히 많이 돼있잖아요, 셀치가. 그래서 훨씬 더 밝고, 여기는 조명을 굉장히 많이 신경쓰는 집 같아요. 그러네요. 바닥이 폴레싱 타일로 쫙 돼있어서 굉장히 화사해 보여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은 바로 화사하단 말이야. 마리야, 마리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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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국민이 어쩔 줄 몰라요. 외존즈는 우리 배우분들이 쭐리쭐리하십니다. 그럼요. 샤샤샤. 요리 요리 요리. 이 집으로 오세요. 제발. 픽 미 픽 미 픽 미 넌. 픽 미 픽 미 픽 미 픽 미 넌. 고객님들 오시려면 춤 연습을 하고 오세요. 네. 왜 화사하단 말이야.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화장실이. 네. 네 개. 화장실이 네 개. 화사하단 말이야. 진짜 둘 다 연예인 끼가 없다. 연예인 끼가 없어. 저도 이거 하면서 내가 어떻게 됐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홈즈 시청. 집이 화사한 거는 딱 볼 때 딱 느껴지는데 화장실 네 개이면. 네.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는 소리. 그렇죠. 근데 저 나무가 혹시. 저 가짜 나무죠? 진짜입니다. 진짜요? 이 뒤에 이게 중정 느낌도 좀 나고. 네. 꿀방울이 이렇게 싱싱한 거는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여기다가 이렇게 트리를 꾸며가지고 하면은 너무 예쁘겠다. 제가 이거를 밥을 했는데. 그래요? 바로 여기. 아니 또 우리 우리 애인이 반려견과 함께 있잖아요. 이 아이디어도 좋네요. 계단 밑을 강아지 반려견의 공간으로 해놨구나. 그 옆에. 네. 여기 보시면 강아지 용품들. 용품들. 너무 좋다. 이런 것들도 싹 다. 열심히убли가 있는 근 gent이 많을 때ELA оп instagramante Commander. 오늘도OOM에